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그 오랜만에 또 새로운 신작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8번 출구 회사에서 나온 정식 후속작이 출시가 됐다 그래서 일단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릴리트고요 디아브를 접었기 때문에 배경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든 골든 프리맨 제목이 뭐예요? 8 플랫폼 8 플랫폼 오 여깄네 8 플랫폼 야 4,500원에 또 저렴한 가격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재밌겠다 또 그래픽도 언리얼... 야 이 아저씨 오랜만이네 오 근데 그래픽 왜 이렇게 좋아? 역시 언리얼 엔진인가? 재밌겠다 바로 플레이 해줄게 딱 때 음... 구매 안 된 건데 이거 선물... 용... 선물 옵션... 어... 결제 계속하기... 그래 여기까지 가야 돼 김정은 아이들 저한테 조금 로그인을 해주세요 어 그럼 너가 선물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어 하프라이프 2 한창 할 때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젠 정말 고전이 되어버린 그 게임 하프라이프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 되잖아 미안하지만 고등 난 지금 좀 바빠 예전에 하필 겔 필수 요소였지 그걸 또 알고 계시네 다들 연식이 좀 되셨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패드로 플레이 해볼까요? 저는 패드충이니까요 패드로 플레이 해볼까요? 자... 패드로 플레이 해볼까요? 잘 될까요? 됐다 자 시작해봅시다 같은 사람인데 어 그래픽 죽인다 하지만 전 40, 90, 55나기 때문에 게임을 4K로 즐겨야겠죠? 포브값 120으로 높여야겠죠 그래픽 120까지 올려야겠죠 모션 블러 자 전체 화면으로 해야겠죠 최고의 화질을 에픽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이게 또 40, 90 오너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 바로 올려버리죠 와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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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약간 어지러움이 좀 있다 그죠? 포브값 조금 낮출게요 거의 영상 수준이지 영상 수준 자 시작해봅시다 자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공간 인지능력 그리고 상황을 기억하는 기억력 그리고 순발력이 다 곁들여져야 이 게임의 어 플레이 타임이 더 단축이 됩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다음 칸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TRPC, RPG 게임 홍보 그리고 보면은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손잡이 패턴이 낮게, 높게, 낮게 이렇게 패턴이 이어져 있구요 문의 제어는 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Next 리, 라이젠? 라이젠? 리, 리젠? 리젠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 선수 스모 선수 텍스처가 진짜 보컬이다 앞으로 공포 게임 이런 그래픽으로 이제 진짜 나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090으로도 지금 102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120프레임이 맥스거든요 이 정도면은 진짜 언리얼 엔진 끝까지 다 썼다고 봐야지 자 가봅시다 불 꺼졌죠? 응 돌아갈게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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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수고하라고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열려야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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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이 새끼야 나 돌아가야 돼 엄마 엄마 아니 돌아갈 수 없는 거야? 아 달리기가 있구나 다른 키도 한번 눌러볼게 달리기 있어 달리기 있어 이게 있었나? 컴퓨터 광고 같은 거 컴퓨터 광고 같은 거 근데 틀린 그림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림을 찾는 거야 이 게임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게임은 틀린 그림을 찾는 게 아니야 이상한 걸 찾는 거야 이걸 굳이 원본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기믹찾기 게임이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지금 이게 원본인 상태고요 아 문 위에 번호가 있어 어디? 거기 지금 나가는 건가 레이젠인가 거기 좀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레이젠 레이젠역 지금 여기 0이니까 어 지금 여기 0이니까 어 8번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음 우윽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갈게요 왜 안 열리냐 어? 뭐야 아이씨 에? 오지마 오지마 아저씨 오지마세요 아저씨 오지마세요 아저씨 오지마세요 어 이모야 아 뭐야 짜증나 자 원본 지나서 오케이 쓰고 왜 안 열려 아 지나가버려야 되는 건가 어 맞네 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문제가 있으면은 지나가고 문제가 없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 같은데 의자에 앉을 수가 있다고?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오 새로운 기미 갑시다 갑시다 문제가 없으면 앉으면 된다는 거지? 앉아볼까? 바뀌어 바뀌나? 안 바뀌는데 문제가 있든 없든 계속 앞으로 가는 거 같아요 아 문제가 있든 없든 앞으로 가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고 딱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아 문제를 해결하라고? 아 문제를 엄마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해 엄마 어 어 어 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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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어 아 아 아 아 와 몰입도 지른다 그래픽이 좋으니까 손잡이가 왜 여러분들 손잡이 이상 없는데 손잡이 정상이야 어 나 찍어요? 왜 찍어? 누가 찍어? 왜 찍어? 아저씨 미친거 아니야? 세상에 어떤 시댄데 지금 사진을 찍고 말이야 참 이상한 씨네 어 찍지마! 성질이 뻗쳐서 그냥 어? 돌아가라고? 돌아가라고? 도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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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 백 뒤돌아 보지마! 안 돌아볼게 아냐아냐 안 볼래 아 뭔가 뭔가 이 숨소리가 아 나 안 볼래 난 진짜 안 봐 난 진짜 안 봐 어 난 안 봐 아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무섭잖아 자 다음 4층 아 4번째 칸 8번 칸까지 가면 돼 어어 가세요 아냐씨 어 듀란이다 듀란 어찌 어찌 몸만 오셨어 어? 앉아? 앉아볼까? 앉아서 피해지나? 더 골 때리는 게 지금 저 창가 창에 비친 아저씨는 핸드폰 보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 어 수고 별거 아니야 어? 어 수고 별거 아니야 어 지랄 엄마! 아! 아! 아 왜! 아이씨 아이씨 아 쟤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되지? 뭐뭐야 플리즈 체크 일렉트로닉 사인 전기 사인을 확인하라고? 전기 사인이 어딨어 전기 표시 일렉트로닉 사인이 뭘 뜻하는 걸까? 뭘 뜻하는 걸까 여러분들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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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원래 있었구나 아이씨 내가 바본가봐 어 꺼져 이런거 안놀래 뭘 뭘 보라고? 바닥을 유심히 보라고? 아이씨 줌이 없어 줌이 저 지금 이거 저거 다 눌러보는데 줌이 없어요 혹시 쓸라나? 키보드로 해볼까? 없어요 진짜 어 줌 같은거 없음 나도 있을줄 알았는데 없어 없어 마우스 1도 안돼 그리고 애초에 게임 내놓을 때 패드 되는 것도 확인했겠지 요즘 패드 지원하는 게임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가도 될 듯?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바닥만 보고 가라는건가?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0이야 왜 0이지? 왜 0인지 알아요? 왜 0이지? 뭐가 있다 8 9 4? 뭘 뜻하는걸까? 8, 9, 4는 8이면 오른쪽 9면 왼쪽 4면 오른쪽일까요? 아 8이면은 오른쪽 9면 왼쪽 4면 오른쪽 아니지 8걸음 9걸음 4걸음 가야되는거 아닐까? 그렇지 않아? 그럴 수도 있죠 걸음은 어떻게 해야되나 9걸음 9걸음 걸었어 그리고 4걸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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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7 7 7 8 9 7 9 9 9 9 8 9 8 둘, 셋, 넷 안 열려 뭐지? 894가 뭘 뜻하는 걸까? 894 문으로부터 894인가?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, 일곱, 여덟 뒤로 아홉 걸음 자체를 못 가는데 이러면?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, 일곱, 여덟, 아홉 아홉이 안 돼 뭐 894가 뭘 뜻하는 걸까? 이 문 어, 혼수해봐요 뭔데, 나 모르겠어 아 여덟번째 창문 거기서 뭐 어쩌라고 아 문열기 횟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번 네번 오케이 여덟 아홉 아 맞네 문열기 횟수네 오케이 확인 1층 아 첫번째 칸 8까지 가야되는거니까 어 아까 그 표지 이다 그치 이게 뭔 뜻인지 좀 봐야겠다 파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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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연발생중 이 차량의 이상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다음 차량으로 가지 말래 아 이상현상 보고 가야되는거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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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투네 여전히 엘툰데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듯 이거 이상현상 자체가 안 나오는데 앉아볼까 그냥 그냥 가는 건가 엘투네 여전히 설마 빠꾸? 안 열려 어 연결됐다 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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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라고 우선 빙산이 떴다 맞는 거 아니에요 됐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브라이트 아 밝을 때 움직이지 말래요 어두울 때 움직여라 브라이트 보다 밝을 때 움직이지 말래요 어두울 때 봐라 이 말이에요 확인 와 인마 아 아 샹 아 아 샹 샹 아 샹 샹 샹 샹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어쩌라고 아 필시 잘 피해서 가란달ja 아 아 아 으 와메 무섭다 이거 오케이 5번칸 어 뭐야 오오 오오 6번칸 6번칸? 5번칸 왜 밀어? 미친놈아 야이씨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 미친놈 아니야 저거 뭐 어쩌라고 파인드미? 야이씨 어 안녕 뭐하노 빠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가사 어? 뭐야? 눈? 뭘 봐? 눈? 아냐아냐 L32 입성했어 세무책한 엄마 아 깜짝이야 뭐? 엄마 아 쟤는 어떻게 해야돼? 화장 단지 다 부터 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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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현상 발견할 때까지 열차에 써놔지 말래 발견해야돼 잘 찾아봐 이상현상이 어디 있을지 간판이 좀 다른 거 아니야? 다른 거 아니야? 무슨 간판 말하는 거야? 주식 위에 반대편 5시 반영의 사연상 5시 반영의 사연상 5시 반영의 사연상 와 C 여기네 여기네 두 낫 오픈? 열지 말란 얘기야 누군가? 열어주세요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있나요? 안 열어 도와주세요 그렇지 도와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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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아저씨 자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?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아니 저럴 땐 어떻게 하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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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는 여기서 막혔지. 이제는 여기서 막힐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좋아. 이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맞네. 쳐다보면 안되네. 아 맞네. 쳐다보면 안되네. 자 이상현상을 발견할때까지 칸에서 나가면 안돼. 뻔하피 간판 아닐까? 어 아닌데? 뭐일까? 사실 이건 거져주는 판이거든? 흠... 뭐지? 어? 만화 캐릭터 눈! 이거였다. 아 맞네. 어? 또 또 발견하래. 여깄다. 야 됐다 이제. 7번째 칸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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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꺼져주는 것 같아. 응. 나이스다. 아직도 일곱 번째 칸인데? 그냥 꺼도 될 것 같은데? 아직도 일곱 번째 칸이네? 뭔데 대체? 응. 흠. 아재 가방 손잡이가 왜? 안 열려. 아재 가방 손잡이가 왜? 아재 자리에 앉아라. 아재 가방 손잡이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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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자네. 아 불러드린 다음에? 아재 가방 손잡이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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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있을 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봐. 아잇. 아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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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E. 변 ste thering 적을까? 쟤는 보는게 맞나봐 흔들린다 앉아야지 흔들릴때 무조건 앉아야지 맞나 이게? 아저씨 수고 이제 할줄 알았어 이상한상 찾아라 여깄다 끝났어 이제 나는 정복했다고 꺼져 자 흐흐흥 열어주세요 스미마세 스미마세 열어주세요 아 뭘 열어 싫어 안 볼래 이런건 나중에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는거야 인류회가 아니라 여기 뒤에 뭔가 있을거라고 아 어 뭐라고 백 백 두 낫 룩 백 뒤로 보지말라고 절대 안봐 7번이다 드디어 띄워 자빱이지 띄워 띄워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세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 제발 헤헤헤헤 나 있다 아 설마 아 진짜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지 와 오랜만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준다고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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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한갑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게임이다 모든 이상 현상이 있는 그게 있는데 환불 안한다 여는 한 시간이에요 군병의 계좌래요 경지에 오르셨네요 경지요? 흠 흠 흠 흠 흠 아 재밌었어 아니 환불 안하지 잘 만들었잖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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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크흠흠 열어 그냥? 노잼 바로 게임 꺼줄게 이것 때문에 환불할래 이게 날 환불하게 만들었어 이 기믹 맘에 안들어서 환불할게요 음 개노잼 문구라고 재밌었어 담배 한갑의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게임입니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군요 근데 4080 오너로서 최고 오브로 플레잇이 프레임 100도 방어를 잘 못한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4090 재밌었다 재밌었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쉬고요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올게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쉬고 또 뵙도록 합시다 와 갑도라 외면회님 고맙습니다 갑도라 외면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